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특강 자료를 보시면 공법 17페이지 펴 보시죠 테마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화가 절차 체계도 이렇게 되어있죠 이 개발행화가 파트에서는 꼭 한 문제는 필수 이렇게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표를 보시면 개발행화가 대상은 6개가 있다 이걸 먼저 새겨야 합니다 약자로 건공토토톰을 이렇게 되어있죠 원칙적인 개발행화가 대상이 6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장으로 설치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소구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러한 6가지를 개발행위를 하고 이러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해가를 벗도록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단서가 또 나온대요 단서 보면 도시군객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경미한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화가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때 도시군객사업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범위를 따라 시행하는 도시군객시설사업 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 세 가지를 도시군객사업이라 한데 이 세 가지는 개발행위 화가 대상이 아니다 이런 도시군객사업이 아닌데 건공터토톰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화가를 받도록 귀재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건공터토톰을이라도 경미한 행위는 화가 없이 허용을 하죠 특히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는 화가는 받지 아니하지만 그 행위를 마치고 바로 사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개발행위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행위 하려고 한다 화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 그 절차 이 개발행위 조금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으로 건축 공장으로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라고 했어요 건공터토톰을 특히 이 물건을 쌓아둘 때는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전지 안에서 울타리 안이 아닌 밖으로 되겠다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만 화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거 생각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세 가지 경우에 화가를 받았죠 그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전지 안에서 토지 분할할 때는 화가 받는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의 분할할 때도 화가 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최초로 넓이 5미터 이하로 분할할 때도 화가 받는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토서거 제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서거 제치 경우 화가를 받는다 그리고 이 토지 형질 변경은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바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효수미를 매립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때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 그때는 화가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이걸 공작물을 하는데 그런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화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이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다 이거 그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도 화가를 받는데 특히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권에 화가를 받고자 하여튼 화가를 받게 한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법에 따라 제출을 하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법상 화가권자가 화가 처리를 해주죠 그래 건축법상 건축화과를 받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 화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하고요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화과 받았다든가 건축신고 대상에서 신고 마치고 건축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바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공검사도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이런 건축으로 건축부터 물건을 쌓아둔 행위 하게 될 때 화가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도시군객사업에 따른 이런 개발행을 한다 그때는 화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행위의 경우도 개발행이 할 때 화가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때 경미한 행위로서 몇 가지는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경미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험권으로서 좀 알아둘게 그 성토 절토 정지할 때요 그 높이 깊이 바로 50cm 이내라면 경미한 행위가 되어서 화가 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50cm 초가면 화가받는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빌하우스 설치할 때도 화가 없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육상어우리 양식장 설치는 중단 개발행위로서 화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화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서 토지 분할 파트에서 바로 몇 가지는 정리를 해두셔야 되죠 첫째 이 토지 분할 행위 중에서도 사도법에 따라 사도계설 화가를 받아 그 화가받은 분만 분할한다 그때는 화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일부를 토지 일부를 공공지 공용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도 화가받지 않고 토지 일부가 도시군객시설로서 고시되어서 지용도면 고시까지 이루어져서 그 고시된 바에 따라 분할 때도 화가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원칙적인 화가 대상권에 대하여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미리 그 부지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지를 준비해서 땅을 준비해서 바로 개발 행위 화가 신청서를 내겠죠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화가권자한테 제출하겠죠 이때 개발 행위 허가권자는 이 부지를 개발 행위 장수를 관할하고 있는 특광 특 특 시장 군수 이죠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장 6대광역시면 6대광역시장 세종면 세종특별자시장 제주도면 특별자도사 8도 돼 있는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허가권자다 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이네들한테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될 때에 허가 신청서에 드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하겠죠 그 부지 면적 이 면적도 기재하고 그리고 개발 행위 내용도 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기간 개발 행위를 하게 되는 기간 언제 들어가서 언제 마치도록 하겠다라는 기간 이런 것들을 상세 예정에서 바로 허가 신청서에 적어가지고 제출합니다 특히 이 허가 신청서를 내게 될 때는 바로 이 개발 행위 장소가 좀 도로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진입도로를 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진입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겠다라는 그 서류도 준비해서 되죠 이걸 기반 시설을 하죠 기반 시설을 설치 그에 따른 용지에 이렇게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서 그리고 상하수도를 끌어 가야 될 것 같으면 그 상하수도 기반 시설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이해방지 조치하겠다라는 이해방지 계획서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방지하겠다라는 그 계획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변 경관 해소를 하지 않고 잘 개발을 하겠다라는 경관계획서도 넣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서 적용 잘 하겠다라는 적용계획서도 첨부에서 내게 되죠 약조로 기위환경조계획서를 첨부에서 된다 다만 이 개발 행위를 하려는 이 곳의 땅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바로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반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구역에다 지정해가지고 추가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건축물 건축 같은 그런 행위를 할 때 건폐 용류를 세게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정식 개발 밀도 관리죠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실이 부족에 예상되나 더 이상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을 하고 지정하면 효과로써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폐과 용류이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게 되죠 특히 그 용종률은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그 용종률의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이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용도 지역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면 지정합니다 이렇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내 이런 개발 행위를 하려는 부지가 있게 되었다고 할 때는 이 다섯 가지 계획서 중 기반실과 관련된 계획서는 낼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 지역은 기반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실과 관련된 계획서는 낼 필요 없습니다 이때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겠죠 통보해준다 그 말이죠 이때 이 통보는 며칠 이내 해줘야 할까요 15일 이내 해줘야 되죠 이 수치는 꼭 넣어놔야 돼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납니다 그래 이때 여기에 바로 이 부지가 농지가 좀 포함됐다 그래서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할 권이다 산재가 포함돼서 산재 중 허가를 받아야 할 권이다 산재 갈략 상거면 미리 그런 허가권자하고 협의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협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빼고 15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협의 기간 빼고요 또 이 지역이 바로 보전 영도의 지역이라든가 그 유보영도 지역의 땅이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추가 검토사항으로서 도시계 위원이 심의했다 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도시계 위원이 심의했다 느는 경우 심의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런 심의 기관이라든가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 기간 빼고 15일 내 허가 여부가 결정나서 통보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죠 이때 허가 여부가 바로 결정나게 됐다 그때 둘 중에 하나겠죠 허가 기준 작업하면 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작업하면 불허가 처분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허가권자께서는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요 바로 법정된 개발인 허가 기준이 다섯 가지가 있죠 개발인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을 적용해서 다섯 개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자가 받아 그면 허가 처분 부자가 받아 그면 불허가 처분으로 이어지겠죠 이때 허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 다섯 가지가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다섯 가지를 좀 꼼꼼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된 바 있죠 그래 먼저 이 땅에 용도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직별 개발인 규모를 검토하죠 그래서 개발인 규모에 적합해야 돼요 적합해야 된다 이때 용도직별 개발인 규모를 여러분은 수치 예를 좀 머리따 내야 돼요 저 부지가 주거지역이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다 자연 녹지역이다 생산녹지역이다 이걸 약적으로 주상자생이라고 하죠 주상자생은 바로 이 토지 형질 변경 면적 기준 1만 형토 미만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 땅이 공허업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그러면 3만 종토 미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공간농 3만 종토 미만 그 다음에 보존성을 강하게 요구받는 보존녹적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이니까 보자는 바로 보자 그때 부담감 느끼지 말고 5천원 미만만 들고 나와라 그러면 다 부담감 느끼지 않고 나오겠죠 그래서 보자 5천 종토 미만 이렇게 그 규모가 여기에 해당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내용이 개발행위 내용이 그 지역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간이라든가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적합해야 돼요 적합하지 않으면 불어가죠 그 다음에 저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건이 사적인 개발행위가 그 지역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인 도시군객사업에 바로 지장을 주지 않아야 돼요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지장을 주면 공적인 사업인 도시군객사업을 더 우선시해서 해야 되니까 하가 받아올 수 없겠죠 이때 도시군객사업에 지장을 줄까 말까 그 여부를 알아봐야 됩니다 지장 줄까 안 줄까? 하가 내조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지장 줄까 안 될까? 그래 그 지장 주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하가권자께서는 하가 여부를 결정해 나가기 앞서서 그 지역에서 도시군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의 의견을 꼭 미리 들어봐야 합니다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그 여건상 적합해야 돼요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잃지 않고 좀 어긋난다 그러면 하가를 내주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까지 기반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돼요 기반설 아까 도로 문제 상하수 문제 이런 기반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해야 돼요 이런 하가 기준 속에는 너 개발행위 하려고인데 돈 있어 없어 해서 개발행위에 따른 그 자금 조달 문제 자금 조달 문제는 개발의 하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 있냐 없냐는 물어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의 적정성은 바로 하가 기준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바로 검토하고요 추가로 이 하가권장께서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요 추가 검토사항으로서 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요 주거적에서 상업적에서 공업적에서 들어왔다 이걸 시가와 용도라 해요 시가와 용도의 땅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별 여러 가지 제안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이것만 검토해서 적합하면 하가 쪽으로 갑니다 부적합하면 하가 쪽이 아니라 불하가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더 시근이 심했다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땅이 유보용도 지역에서 들어왔다 유보용도 지역에서 들어왔다 거기 보면 우리 교재 유보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18페이지 보면 나있죠 유보용도 지역에서 계획괄적 생생괄적 자연녹적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 유보 개발을 유보한다 시가를 유보한다 해서 유보용도라고 하는데 유보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적 그래 저 땅이 계획괄적이라든가 생생관리적이라든가 자연 녹적에서 들어왔다 이 지역을 바로 유보용도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들어오면 이 하가권자는 이 하가기준을 철회해 나갈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했다 돼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하가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할 말 없고요 그리고 약간 풀어서 완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땅이 나머지 지역 이 지역을 보존용도라 하죠 보존용도 나머지 땅이 어떻게 돼요? 바로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용지역 이런 데를 말해요 생산녹지지역이라든가 그리고 보존녹지지역이라든가 보존용지역, 보존용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용지역 이런 지역을 보존용도라고 해요 보존용도의 지역을 한다 이런 보존용도의 지역에서 그 개발행위 허가시장에 들면 허가권자께서는 바로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바로 완화는 안 되고요 강화 적용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존용도 지역의 땅에서는 허가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바로 이 검토해가지고 허가 요건을 구매했다고 하면 허가점을 내주죠 그래서 허가증을 줍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주기에 앞서서 바로 아까 이 여러 가지 기히 환경조하겠다라는 계획서가 들어왔구만 그 계획서 내용들로 바로 그 행위를 할 거야? 돈 들여서? 라고 개발행위 신청자 의견을 물어봐가지고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던 그 개발행자 신청자 개발행자의 의견, 이자의 의견을 듣고서요 바로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이때 조건은 바로 저 아까 계획서 내용들로 돈 들여서 할 거니? 라고 기위환경조, 조치 취할 거니? 라고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조건 이행을 보증하게 해서 보증을 또 해체할 수 있죠 이행보증을 해체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해체 사유가 있습니다 해체 금액의 한도가 있죠 해체 사유는 바로 이렇게 굴비 발차기 하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굴비를 먹고 있는데 그 굴비가 입속에서 발차기 해버린다 이게 이행보증은 해체 사유 5가 되죠 토지굴차 비탈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토석 발파, 차량 통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행보증을 해체할 수 있고요 이행보증은 해체 금액 한도는 바로 총 공사비의 이행보증을 생각하면서 바로 20%다 이렇게 함께 하세요 20%에 보내면서 이행보증을 해체할 수 있다 이행보증을 해체할 때는 현금도 좋고 보증서로 해체해도 돼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국가, 지방사찬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네들을 약적으로 국지공을 하죠 이런 국지공에게는 바로 이행보증을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이행보증은 예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 국가가 지방사찬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은 이행보증을 예측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네들이 아닐 때, 국지공이 아닐 때 우리 민간에게만 이행보증을 예측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때 예측해 하고 나서 바로 화가 내줬습니다 그래, 화가 받아와서 개발행위를 하게 됐다 개발행위자가 따당따당 개발행위 끝에서 완료가 됐다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다시 개발행위를 끝냈던 그 개발행위자는 화가 내줬던 화가권자님한테 검사 받아야 되죠 공사 마쳤어요 라고 공사공 마칠 줄 중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 중공검사를 받았다 이때 중공검사는 개발행위가 받아갔던 건 아까 건, 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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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여섯 가지 됐다 라고 할 때 이 여섯 가지 다 그 행위가 맞춰지면 다 중공검사 받느냐? 아니다 네 개만 중공검사 대상이 되니까 중공검사 받고요 그리고 두 가위는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분할 행위 그리고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바로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 토지 분할은 지족도 임하대상 딱 금융 끝나는 것이죠 그게 끝났는데 그걸 또 중공검사 받는다? 말이 안 되죠 물건을 쌓아두고자 바로 화가를 받았다 그래서 물건을 쌓아고 그게 물건만 쌓아놓으니까 뺐다 쓰고 또 넣었다 넣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 이렇게 중공검사 대상은 네 가지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특히 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으로 건축권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가가 건축 신고 맞춰서 공사 들어가고 건축법에 따라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 냈다면 별도로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죄에 따른 중공검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공검사를 받아 냈다면 그 이행 보증을 예체했던 개발행위자 나름대로 약속을 지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공검사 내줬겠죠 고로 이 중공검사가 있게 되면 즉시 아까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그리고 총 0,420%의 1, 2행 보증을 예체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바로 즉시 반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하가를 받아갔던 자 이렇게 하가를 받아가서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바로 하가 받은 내용으로 개발행위를 해야 되지 하가 받고 나서 하가 받고 나서 하가 받았던 내용 중 면적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 부지 면적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면적, 부지 면적 이런 면적을 좀 더 키우려고 한다 더 키우려고 한다 확대라고 합니다 더 부지 면적을 키우려고 한다 확대할 때는 다시 변경하가를 받아야지 변경하가 받지 않고 하면 위반자가 돼요 변경하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가 받았던 면적 대비 그걸 축소하려고 한다 축소할 때는 변경하가 받지 않고 변경하겠다는 통제만 하면 돼요 이 차지 마시고 그리고 하가 받아갈 때 그 사업기간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중공하겠다는 기간이 있었을 건데 그 기간 대비 바로 더 연장을 하고 싶다 그때는 연장하가를 신청해서 하가 받아야 되지 하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을 기간을 하가 받았던 기간 대비 단축하려고 한다 그때는 변경하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통제만 하면 된다 이것도 꼭 구분해 두시고 이렇게 잘 비교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하가권자 하가권자께서는 이 개발행위 하가를 받아야 할 것을 하가 받은 자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개발행위 하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 자는 위반자가 되죠 또 하가 받을 때 이런 행위를 하겠다 했는데 하가 받은 내용과 달리했다 그것도 위반자가 됩니다 이런 위반자에게는 바로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원상회복이라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리고요 이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두 번째 행정대집행법에 의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예치되어 있는 이행 보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형벌이 있게 되면 벌칙 정도는 세다 벌칙 정도가 어떻게 되냐 바로 삼삼하다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범치한다 여기까지를 깨뜨리고 계시면 바로 이 개발인의 허가파트는 함제를 맞출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개발인의 허가를 받았다 아까 이렇게 개발인의 허가증을 받아가면 아까 협약을 줬던 건에 대해서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종 허가 등을 받은 거 보고요 산지법상 산지종 허가 등을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를 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듯이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18페이지 슈크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 훌륭하다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잠시 쉬었다가 20페이지 2파트 더시 개발법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Samuels perhaps together seja oder Wellness When there we to 아멘